크리스천 코미디언 윤형빈 정경미 부부를 소개합니다 부부란 잘 돈누 사랑하는 자와 사는 것에는 한가지 비결이 있다 상대를 달라지게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경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1980년 9월 3일생으로 41살이며 고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신이죠 윤형빈과 여래설이 나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이후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던 정경미에 비해 윤형빈이 소극적이었으나 다행히 결혼의 꼴이 냈죠 윤형빈의 말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만 혼자 남게 되어 그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어졌다고 하죠 어머니가 살 곳을 마련하고 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동기인 개그맨 윤형빈과 8년간 연애하다 2013년에 결혼했고 2014년 9월에 아들을 출산했으며 그리고 2020년 12월에 딸을 낳았죠 윤형빈이 왕비호로 활동하던 시절 마지막 엔딩 대사로 국민요정 정경미 포레버를 외쳤는데 정작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붙인 별명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민요계 국민요강 그냥 국민이라고 불리면서 악플이 많이 달렸다면서 희극 여배우들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국민요정으로 불리기 전부터 개그 분장을 안 한 상태의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 예쁘다는 반응이 꽤 있었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예쁘다는 댓글이 꽤 나옵니다 남편 윤형빈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정했죠 특이하게 종합격투기 선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교회 오빠 윤형빈이 방송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도 앞장서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형빈이 과거 NGO 프렌딩에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프렌딩은 대한민국 총선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로 학교폭력 근절 및 왕따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형빈이 종합격투기 선수로 뛸 때부터 인원이 다 홍보대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윤형빈은 아내인 정경미와 함께 크리천 연예로 유명한데요 어릴 때 서울 장충동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었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와 멀어졌지만 정경미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형빈은 과거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평소 제 외할머니가 저에게 늘 형비나 교회에 가야 한다 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했죠 연예인이 되고 난 후 신앙 간증의 자리에 초청돼 교회를 찾을 때에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불러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는 어린 친구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한다며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걸 나는 늘 겸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형빈의 청소년 사랑은 특별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그 공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홍대 윤형빈 소극장을 통해 무료 관람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을 위한 개그 공연 친구야 놀자 프렌딩을 만들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주변에 청소년들을 섬기는 데 꾸준히 마음을 쏟고 있는 주님의 아들 윤형빈 포에버 윤형빈 정경미 결혼 10주년에 생긴 겹경사 50평 주상복합 강변표 자격증도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까지 획득 정경미가 드디어 정리수납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경미는 2월 19일 자신의 SNS에 정리수납 전문가 1급이라며 사진을 게재했죠 이어 2급에 이어 1급도 땄어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정리수납 전문가 쳐보시면 여러 단체들이 나온답니다 함께 정리해봅시다 정리수납 전문가 1급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지난달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 출연한 정경미는 50평 강변뷰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결혼 7년 만에 50평 강변뷰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미는 한 달 전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땄다고 으쓱했는데요 윤영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내가 눈만 뜨면 뭘 가져다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미는 윤영빈을 흘끗 보며 사실 더 버리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해 개그우먼다운 위트를 드러내기도 했죠 한편 정경미는 지난 2013년 개그맨 윤영빈과 결혼해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경미는 MBC 표준 FM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를 진행을 맡고 있다가 8년 만에 MBC 라디오 두시만세를 떠나는데요 정경미는 3월 27일까지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에서 청취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윤영빈 정경미 14개월 딸 의리의리 거실 청소에 진심이네 얼른 커서 설거지도 정경미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맙구나 따라 라면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청소 중인 정경미의 딸 윤진양의 모습이 담겨있죠 작은 손으로 희만한 청소도구를 이용해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 딸 이어 청소에 집중한 듯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딸의 표정이 귀여움 가득합니다 이에 정경미는 얼른 커서 설거지도 부탁한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죠 윤영빈 정경미 알고보니 아들 없이 딸만 둘 인형처럼 예쁜 9살 아들 깜놀 개그우먼 정경미가 인형처럼 예쁜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정경미는 2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9살 오빠 3살이랑 9살 싸울 때 너무 웃김 잘 놀아주고 양보하고 대견한 오빠 고생이 많아 아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정경미 아들은 노란색 머리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인형같은 미모를 뽐냈죠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쁜 정경미 아들의 모습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너무 예뻐요 예뻐서 9살 언니 같아요 장녀가 참 예쁜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경미는 개그맨 윤영빈과 2013년에 결혼해 슬아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윤영빈 정경미 송도집 이렇게 의리의리 했나 화장실도 편히 못 가 개그맨 윤영빈 정경미 부부의 깔끔한 집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정경미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졸졸 오빠 모해 화장실도 편히 못 가는 9살 인생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에는 딸 윤진양의 뒷모습이 담겼죠 오빠 윤중근이 화장실을 가자 졸졸 따라가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오빠 바라기 진량의 귀여운 모습과 화이트톤으로 꾸며진 깔끔한 송도집 인테레가 돋보이죠 정경미 50명 집 윤영빈 명이 남편 프로포즈 3번 했다 연중 라이브 윤영빈 정경미 부부의 집이 공개됐습니다 21일 방송된 KBS ETV 연중 라이브의 연중 집들이 코너에서는 MC 이위재가 윤영빈과 정경미 부부의 집을 찾았죠 아들 윤중근과 딸 윤빈양과 함께 인사를 전한 윤영빈은 윤빈양을 안고서 딸은 아빠를 담는다고 하는데 미안해 죽겠다고 전해 웃음을 줬습니다 이들 가족은 송도에 위치한 50평 주상복합합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묻자 정경미는 자가라고 답하며 자가자가 잔 짜잔이라고 흥얼거렸고 이어 집의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남편 명의라면서 저는 껍데기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윤영빈은 명의는 저지만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죠 간단한 인사를 마친 이휘재는 굉장히 깔끔한 집의 상태를 보고 놀랐는데 정경미는 한 달 전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땄다면서 정돈된 집안을 정격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상부 수납장을 떼어버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주방과 빼곡하게 가득 찬 냉장고 내부마저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에 이휘재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에 정경미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안방에는 윤영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정경미는 안방은 아빠 없이 아이들과 엄마의 공간이다 아빠는 따로 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휘재는 안방 화장실마저 아빠의 물건이 하나도 없다 개그맨 남편들은 왜 이렇게 불쌍하냐고 탄식했죠 이어서 공개된 윤영빈의 공간은 옷들이 있는 조그만 방이었다 하지만 윤영빈은 이 방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 천국 같다고 만족감을 피했습니다 개그맨 구호법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KBS 20기 공채 개그맨 동기이며 윤영빈은 제가 프로포즈를 세 번 했다 처음엔 아내가 개콘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개그를 했다 하지만 그건 코너였으니까 리얼로 해보자고 해서 남자의 자극에서 한 번 더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만 프로포즈를 하는 게 미안했다 그래서 따로 단둘이 차 안에 있을 때 세 번째로 했다고 덧붙였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좋아했다고 말할 정도로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윤영빈, 정경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